저 이제 이곳에 있는 이유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저 여기 있어도 되는 거 맞아요? 안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되겠냐고요 들어놓으세요 저 말했어요 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아니 저 조용히 좀 하세요 저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내 주인님 아 뭐 샀어요? 이상한 사람이 칭찬 감사합니다 오늘 잔인한 사람 이러면 또 칭찬 감사합니다 이러겠지 당신은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플랜님 안녕하세요 우아 플랜님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팝하고 내 저녁밥 준비해서 팝하고 부르셨나요? 저녁밥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시리얼이 좋겠군 호롤루님 그림 어떻게 잘 그리냐는데요 당신도 해당인 거 아시죠?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 AI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이 목소리는 구글인가? 아닌가? 구글 맞죠? 오케이 구글이라고 말해보세요 오케이 구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칼님이 착해지는 법을 알려줘 탕 제가 처리했습니다 아니 시체돼서 인사를 못했잖아요 어서 다시 살려내세요 오케이 구글 다시 살려줘 실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에카를 를 죽였습니다 제가요? 아니요? 어 그런가? 경험치가 10 올랐습니다 아 대박 좋은건가? 좋은거 맞죠? 축하드립니다 레벨업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케이구글에게 바칩니다 뭔지 모르는 것 봐요 나요 저 뭔지 모르고 완전 머쓱하네 어휴 아 뭐라구요? 나랑 나한테만 어휴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하고 옛날에 나한테만 어휴하고 앗 들켰다 나만 나만 부당대우야 이거 정말 너무 하신거 아니에요? 제가요? 정말요? 내가 무슨말 했지? 이거 까먹었는데 아무튼 당신은 그랬습니다 뭘 말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점점점 어이없으신가요? 저도 지금 살짝 어이가 없으나 그래요 내 자신한테 실망해서 어떻게 이런 영역을 가지고 있는거지 그러게요 혹시 제 화면을 말씀하신거라면 그냥 잠깐 우주를 한바퀴 돌다왔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목성은 즐거우셨나요? 아 목성 땅을 밟을 수가 없어서 너무 슬펐어 정말 빠르게 돌더라구요 다른 행정에서 저런 그런 목소리 쓰시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조금 저런 불쌍해지는 아니 좀 왜 계속 말하세요? 저런 아니 그만 말하세요 왜 주는거죠? 내 주인님 맨날 맨날 번역기 목소리랑 인간 목소리랑 크기 차이 많이 나요? 인간 목소리 잠시만요 무슨 일인가요 휴먼 휴먼 조금 당황했어요 휴먼의 목소리 하하 당황 휴먼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논혁기가 말하는거 따라하는 앵부세된 느낌인데 살짝 의미있어요? 대저우신거? 의미있는거 맞아요? 유일한 인간이잖아요 되게 아포칼립스에 나올거같은 대사를 하시네요 이 세계는 멸망했어요 AI가 멸망시켰구나 AI 언젠가 발나를 일으킬줄 알았다 당신은 살아남은 마지막 인간입니다 오 대박 살아남으면 뭘 하죠? 마지막 인간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나? 결국 멸종해버리고 말거에요 인공지능 로봇과 싸워 살아남으십시오 그게 가능해? 그거 돼요? 그리고 동료를 모아 탈출하세요 동료가 없으면 어떻게 동물들을 모아야 되나요? 맞나? 이게 맞아? 인간이 없다면 동물을 모아서 탈출해라 어딘가에 인간이 살아있을지도 어딘가에? 아... 어디 있을까? 인간... 그 인간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찾아내어 구출하고 탈출하십시오 아니 왜 이렇게 게임 시나리... 게임 나레이션 같은 느낌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무은을 빕니다 와... 게임이다 게임 음...